오케이 그래서 민철이 508 짝수인데 개수가 많지는 않았어 금방 끝날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휴먼 오케이 그래서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그중에서 여기 무슨 소리 냈다 U 됐죠 H는 그럼 여기까지 소리 Q 그 다음에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그중에 여기 힘 빠진 소리 M은 M에는 는 합쳐서 휴먼 됐죠 인간이란 뜻이에요 휴먼 오케이 그 다음엔 준 그렇죠 U가 계속해서 무슨 소리 되고 있다 U 그럼 몇 가지 소리가 R은 R E는 소리 안 나죠 E가 원래 가지고 소리 세 가지 뭐 E E O죠 까먹었죠 또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뭐다 E E O 그중에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안 난다 E E O 중에서 PURE PURE 그 다음 얘는 CU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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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얘는 SU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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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시험은 쉬웠나요? OK 수고하셨습니다 음 뭐야 뭐야 또 제가 이걸 얘 앉아 아니 Beingoba